여러분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십니까? 등록금만 내십시오. 학교를 안 나와도 되고 수업을 안 들어도 대학 졸업장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북 김제시에 있는 벽성대학입니다. 김제 대학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학교가 폐교를 해서 이렇게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폐교를 하고 나니까 지금 낙엽이 떨어져서 아무도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운치는 있습니다. 이 대학 설립자의 학교 설립 취지는 아주 멋집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버려진 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등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뱀의 기회를 주자 해서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후 세대지만 6.25 끝나고 나서 전쟁과하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이 대학의 이념은 인재육성, 한국부민,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부유하게 한다. 엄청나게 좋게 시작한 이 학교도 이제 폐교가 되고 완전히 잡초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이 학교가 왜 이렇게 망해버렸을까요? 이 대학이 폐교를 한 지도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왜 망했느냐? 나중에 영상 후반에서 천천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초기 학교 설립 초기 순수했던 그 초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붐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아마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을 겁니다. 또 전쟁이 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일단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많으면 농업 일손도 돕고 그런 노동력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출생아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출생아가 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58년 개띠부터 아동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학생 당연히 늘어나겠죠. 인구가 폭발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학교만 지어놔도 학생들이 줄어서서 들어오겠다고 난리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폭발하는 그런 시기에는 아무거나 해도 잘됐습니다. 식당을 해도 잘됐고 여관을 해도 잘됐고 왜냐하면 기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결국에 공급이 수요를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솔직히 시내에서 리어카에 짝퉁, 반지 이런 거 팔로 다니는 사람들 하루에 20만원, 30만원 벌었답니다. 그런 번창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넘쳐나고 이런 폐건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학교에 희한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가운데 경운기를 이렇게 딱 세워놨습니다. 지금 거의 바람은 빠지고 펑크가 나 있고 그래도 뭐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덮어놨는데 학교 관리용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여기 주민분이 경운기를 여기 세워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생뚱맞습니다. 경운기라니요.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 최악이죠. 올해 3, 4분기 0.7명까지 떨어졌답니다. 이제 뭐 인구 감소가 아니고 멸종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0.7명이 바닥이냐? 아닙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라 빚, 개인 부채도 많고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뭔가 제 생각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같은 큰 재난이 닥쳐올 것 같은 그런 슬픈 예감이 듭니다. 그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노래 가사처럼. 이 대학은 2010년 당시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학생이 천명 가까이 되고 학과만 해도 총 15개가 있었습니다. 주간, 야간 이렇게 합해가지고 제학생이 제법 있었죠. 자동차 실습장 바로 옆에는 지금 미니 포크레인하고 트랙터가 있는데 침동쿨이 완전히 뒤덮어 있네요. 곡창지대 여기 김재평양 엄청나게 넓죠. 네 이런 AI, 농기계 이런 연구센터를 지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를 처음으로 설립한 설립자는 아주 초심을 잃지 않고 학교 운영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노안이 되고 연세가 90이 넘어가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말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학 학령 인구가 주니까 학생들이 줄겠죠. 그래서 이상한 광고를 했습니다. 등록금만 내면 학교 제대로 안 나와도 졸업장 주니까 많이 지원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대학 등록금 받고 학사 학위를 판매를 한 겁니다. 학생이 학교에 안 나오고 수업을 안 들어도 학위를 주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그런 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둑질도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에 이런 비리도 적발이 됐습니다. 감사원에 적발되어서 시정명령까지 받았는데 학교도 안 나오고 수업도 안 들은 학생에게 학점을 주고 졸업장 학위까지 주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학교에 시정명령을 냈습니다. 그 학위 모두 취소하라. 그런데 이 학교는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빼기 얼마나 좋길래 감사원 명령도 이렇게 무시하는지 대단한 학교 같습니다. 학교를 폐교하라는 교육비의 명령도 무시하고 계속 학교를 운영하고 또 법정 소송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강제로 폐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도시에 있는 학교도 폐교되는 마당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 장사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